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가 핑퐁핑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 내가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지막에 할애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매일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요일에는 YB와 OB의 대결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OB가 좀 그러시면 베테랑과 신예의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하시든지 좀 씁쓸한 기운을 좀 줄 수는 없겠네요. 왜요?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래도 뭐 여기서 베테랑의 의미는 조금 별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믿고 맡기는 우리 차용 소장님. 그리고 신예에 빠르게 우리 성장하고 있는 김상훈 대표와 함께 오늘 또 10가지 종목 릴레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조 소장의 픽입니다. 더전 비주얼, LG화학, SL, 한국항공우주, 아난티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자 김상훈 대표의 픽은 뭘까요? 키이스트, 미넨지, DSR, 금호건설, 젠백스링크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입니다. 자 10가지 종목 중에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저희와 함께 종목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나 이 종목 관심 있었는데 이 종목 조금 더 알고 싶다. 매수과도 알고 싶고 손절라인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그리고 저희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방송 봐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베테랑 전문가 차용기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공개를 해볼까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월달 하면 장미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럼 젊으신 겁니다.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5월달 하면 세무신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더전 비지원인데요. 5월달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관련주의 움직임. 더전 비지원 같은 경우는 항상 4, 5월달에 올라가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무신고하기 위해서는 더전 비지원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일부 회계 프로그램들이 많이 광고를 통해서 시장을 잠식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회계 프로그램이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호환성이 떨어지냐면 이 호환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하나만 변해도 결과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이유가 상대방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회사와 B회사 간에 서로 전표를 주고받을 때도 더전 비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합니다만 다른 프로그램 물론 연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금 신고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우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잘 세무신고하시는 분들은 회계사분들에게 맡기는데 이 회계사와 세무서가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더전 비지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차트가 현재 지금 바닥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며칠 조금 상승세를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바닥권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차영준 소장님 시간 딱 맞춰주셔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더전 비지원 5월 달에 종합소득세와 세금 신고의 시즌인데 이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거기다가 바닥권이다. 가격도 바닥권이다라는 것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동안 중국 시장, 홍콩 시장 개장했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어떻게 출발했는지 볼까요? 0.11% 소폭사 강부하권에서 출발했습니다. 3,510선에서 시작하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였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역시 소폭 상승 출발합니다. 0.47% 중국 상해 지수보다는 상승폭은 조금 큽니다. 2만 8,584선에서 출발하는 홍콩 항생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증시는 일단 상승폭은 약간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0.87%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함께 순매수해주고 있는데 오후까지 상승폭 키울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키이스트 종목입니다. 키이스트요? 공개해 주시죠. 네, 키이스트는 일단 매니지먼트 회사이면서 콘텐츠 제작 회사인데 부실 사업 부문이었던 SMC 엔터 부분 사업을 이번에 정리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올해 2021년에는 드라마 제작사로 변모할 것이 기대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가 좀 남았는데 IP 판권 수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3분기, 4분기에 해외 선구매 요청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다수의 작품들을 좀 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컨센서스가 좀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62% 상향이 있고요. 영업이빅은 작년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성장한 것을 좀 잡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18년, 19년, 20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아무래도 차트가 좀 바닥에 와 있는 만큼 분할 매수를 접근하면 아무래도 좀 가능해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OTT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시세를 많이 줬었는데 시장에서 이런 디즈니 테마나 그리고 한양영 그리고 엔터주 관련 성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BTS 컴백이 오늘이죠. 음반 판매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성과에 따른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이스트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을 함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BTS와 엮여있는 이슈도 있고 OTT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콘텐츠 제작사로도 좀 거듭나고 있는 키이스트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지금 현재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릴 텐데요. 이거 관련돼서 LG화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일단은 실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각 사업부가, 두 가지 사업부가 있죠. 화학 사업부가 있고 2차전지 사업부가 있는데 전부 다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 효과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수익성 개선 효과가 더욱더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가 SK와 포드가 손을 잡았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공장을 넣어 이제 에너지 솔루션 부분이죠.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양분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서부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동부에 있어서 남부 쪽은 SK가 공장을 만들었고요. LG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틀을 필두로 한 동부 북부 쪽을 공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쪽들이 되면 미국이라는 광활한 대지에 있어서의 산분화를 해서 LG화학이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지 현재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언제 또 100만 원을 가느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은 그것일 겁니다. LG화학에 대한 업태나 업황 같은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데 언제 100만 원을 가냐는 것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가와 실적은 좀 차별화될 가능성은 있다. 실적은 개선되지만 주가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이야기, 한미정상회담의 이슈를 체크해보면서 LG화학도 봐야 되고 하지만 또 100만 원까지 가는 건 또 쉽지는 않다, 부담은 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설명해주실까요? 두 번째 종목은 미넨지입니다. 미넨지는 간편 로그인과 같은 인증 서비스와 생활 플랫폼 서비스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하면서 아무래도 작년에 좀 약했던 실적을 좀 큰 폭으로 개선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컨센서스도 이와 같이 19년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좀 비슷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력적이고 또 PER은 또 동종업계 대비해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그런 주식들과 비교를 했을 때 평균 한 20배에서 24배 정도 나오는데 미넨지는 아직 10배 정도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건강기능 식품인 바이오11 그리고 결제 서비스인 세틀뱅크 이렇게 자유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세틀뱅크나 바이오11 같은 경우에 좀 두 회사의 실적이 좀 너무 잘 나와서 아무래도 이게 주가의 좀 최근 반영이 조금은 됐습니다. 한 8%에서 10%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너무 보여져서 그리고 또 자유회사 실적도 또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그런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넨지까지 김상훈 대표의 종목을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 좀 더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훈 대표의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 자, 다음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 SL입니다. SL이요. 네, 저는 자동차용 부품 회사인 SL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좋죠. 우리가 이제 LED 부분에 있어서의 모듈 부분에 강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흑자 전환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SL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한정된 부분들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국 공장에 있어서 현대기아차의 납품 효과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를 발판으로 해서 SL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 기업 내에 있어서의 진출입니다. 어차피 미국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어떤 모듈 부분만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에서의 납품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곧 납품할 예정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공장에 있어서의 어차피 고정비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탈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수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전기차 부분들이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전력을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두 가지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무게와 전력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LED 같은 경우 전력을 상당히 감축시켜줄 수 있는 저러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LED가 지금 들어가죠. 지금 현재 나오는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보다 더 많은 LED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 2,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세 번째 SL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잘 흘러가고 있는 SL까지 확인해봤고 다음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저는 DSR을 좀 가져왔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DSLR은 또 함유, 섬유, 로프 그리고 스테인리스 로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금 함유, 섬유, 로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이고요. 스테인리스 로프 같은 경우에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제철소나 항만이나 자동차 등에 적용이 되는데 경기 민감주인 철강이나 조선이나 해운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아무래도 최근 조정을 받은 국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런 조정을 받은 시점에 아무래도 GSR을 편입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재무 비율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동종업계의 철강금속 쪽 평균 PER이 25배 정도로 봤을 때 한 11배 정도로 잡히는 DSR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유동주식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건 좀 낮고 그러니까 유동주식 비율은 낮고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무상증자가 또 기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좀 풍력이나 오늘 또 가덕도에 관련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덕도 테마 그리고 좀 대선 일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유승민 의원으로 엮인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테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윤려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상훈 대표 DSR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평가되어 있고 또 정치 테마로도 엮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좋겠다. 김상훈 대표는 약간 패턴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무조건 수익이 나셔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수익 추구입니다. 다음 또 차영주 사장님의 다음 종목 확인해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움직임이 없이 바닥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뉴스 플로우를 좀 보셨다라면 한국항공우주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국이 화성 탐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주 굴기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미국과 되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라면 일단 미국이 우주개발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언론에 살짝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한국항공우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뚜렷하게 현재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아니죠. 지금 현재 대북 이슈만이 중요한 의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한두 개만의 의제를 가지고 방미를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중국의 이런 굴기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가격대 또한 부담되는 가격대 수준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L 같은 경우 50주 신고가라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전제 특별한 세마 없이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뭔가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 몇 개 더 선별해 와서 와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상회담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또 김상훈 대표의 종목을 또 확인해봐야 되는데 민영 불사조님이 김상훈 대표님 다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네라고 이야기해줬고 저번 시간보다 편안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라고 샐리님이 지난주 기억나시죠? 차영주 소장님 우리 김상훈 대표 굉장히 떨면서 방송을 했는데 한결 좀 나아진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금호건설입니다. 금호건설이요? 네 금호건설은 아무래도 건설주죠.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에 따른 건설 업계가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에 1분기 실적은 이에 호응하듯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년 대비해서 거의 매출이 2배 가까이 오르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설주들은 이렇게 실적이 2배 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조 단위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성장세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국내 유사 업계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건설 업종은 PER이 대부분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GS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 이슈 이후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져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와줬는데 아무래도 건설업종 평균 PER이 8 정도로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호건설은 5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조금씩 이제 이평선을 타고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고 좀 아직도 생각이 돼서 좀 가져와 봤고요. 금호아시아나라는 이제 이렇게 저렴한 데는 좀 이유가 있는데 금호아시아나라는 좀 부채 비율이 높은 항공사를 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상증가 대금 납입이 6월 30일에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해소가 되면 좀 더 앞으로 훗날 있을 주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카운트하면 좀 긴장되시죠? 제가 살살 카운팅 해드릴게요. 다음 차영준 소장님의 마지막 한 종목씩 남았는데 이거는 두 분께 좀 부탁을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살짝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 민영 불사조님이 차 소장님은 굵직한 종목들 위주로 가져오시는군요. 맞아요. 소장님 우량주 선호하시는 듯? 라고 이야기 댓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남북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아난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움직이기 견주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북한 의제에 따른 어떤 거론 가능성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면 전쟁 관련주보다는 이렇게 남북 경영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대표 종목이 아난티고요. 다양스러운 것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유엔 제재만 좀 풀어진다라면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합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시를 볼 수 있는 아난티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난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반전이 있으십니다. 우리 소장님은 굵직한 종목 가지고 오셨다. 마지막에 아난티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젠백스 링크를 좀 가져왔는데요. 아 근데 젠백스 링크가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사실 아무래도 8시 이전에 제가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을 하는데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좀 높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게 명품 병행 수입이나 인터넷 콘텐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메타버스 테마가 좀 최근에 돈 만큼 메타버스에 관련한 그런 AR 특허를 또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젠백스 링크가 좀 괜찮아 보여서 아무래도 좀 가져왔고 그리고 김동현 테마주로 좀 엮인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김동현 테마가 이제 왜 좋냐라고 하면 오늘 또 이슈가 나왔어요. 뉴스가 아침에 나왔는데 자서전 때 아무래도 대선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아무래도 오늘 PM풍경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요게 좀 후속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는데 좀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주가는 좀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김상훈 대표의 젠백스 링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종목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것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아까 어떤 분이셨지 키이스트 셀리님이 훈남 대표님 키이스트 상승전환 시작으로 보이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 간단하게 일단은 키이스트가 이제 18년이나 19년 뭐 20년 다 볼 때마다 한번 테마를 좀 받아서 2만 원대 이상을 좀 간 여력이 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는 그 목표가는 아무래도 한 2만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차 소장님께 민영 불사조님이 더전 비전 목표가 얼마를 잡을까요? 단타인지 장기인지도 궁금해요. 더전 비전을 주봉으로 보시면 일단 작년과 동일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작년에 12만 원까지 움직였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10만 원 선까지는 조금 이것은 중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전 비전에 대한 민영 불사조님의 질문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차용조 소장님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님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님 두 분과 오늘 신구의 조화로 조화롭게 아주 열 가지 종목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